헉! 쟤린이다! 와! 와! 아! 내가 너무... 응? 그 후기 히... 뭐야 여기? 이런 게 들어왔어. 아이고, 고식이 또 프로포즈하나? 감사합니다. 첫 번째 게임은 누구와 꽃집이었습니다, 야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출발! 무그와 꽃집이었습니다. 김경지 대가리 좀 치워봐. 춘식이 탈락. 안 보였는데... 무그와 꽃집이었습니다. 무그와 꽃집이었습니다. 무그와 꽃집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헤헤. 몬스터 여러분 안녕하세요. 몬스터는 세스코, 게임은 파칭코. 대전의 큰 면을 끓일거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와! 오랜만에 먹방을 하니까 뭔가 긴장하다. 진짜? 지금까지 친하미니 오늘 우리가 한글날... 그러네요. 배웠습니다. 최근에 한국어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먹방은 한글을 쓰면서 하는 건 어떨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유당. 최근에 배운 한국말 중에 가장 어려운 거 보여요. 막상막가. 우와! 대박. 그냥 한자어는 엄청 멋있는 느낌이 아니에요? 막상막가. 흥미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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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운 짬뽕? 뭔가 신기하다. 오랜만이니까... 뭐해요? 쓰리인가요? 보세요. 아, 네. 눈 감았어요? 네. 프로포즈예요? 뭔가 무거운 느낌. 치킨을 했는데, 사실 한국에는 치킨이 진짜 너무 많아. 그러네요. 저희가 처음에 먹었던 거 네네 치킨이었잖아요. 이거 B, H, C. 뭐의 줄임말일까요? B, H, C. 아, 알겠다. 알겠다. B. 무상. H. 진짜. 최고? 새로 나온 치킨이래요. 히에... 아, 이거 다... 일단 다 다시마세요. 한국말로 해주세요. 한국말로 해주세여. First time put this one. 한국말로 해주세요. 네 그냥 trainings 부탁드립니다. 네 에이쓰 오오오오오오오오!! ouseef 에?! 한국 관리하셔야 돼요? 한국 관리하셔야 하고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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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보통 치즈 볼 아니에요 뭔가 화장하고 있네요 화장하고 있습니다 치즈 볼 음 치즈 볼도 영어잖아요 안되죠? 한국 관리해야죠 소 소 가슴물 소가슴물 소가슴물 착 를 치즈는 치즈잖아요 우와 에이 한국 리액션으로 다시 해주세요 헐 로제 소스인가요? 그럼요 치킨에는 얘를 넣어야해요 열어보겠습니다 에잇재리다 에어 저게 이거 우리 봤잖아요 우리 광고 봤어요 이거 에잇재리다 아니 누가 봐도 잘인데 뭐 쫄깃쫄깃 이거만 먹어도 돼요? 안되요 이거 넣어야 돼요? 넣어야 돼요 요즘은 그런게 유해인가요? 간다 와! 와! 되게 맛있네요 예쁘게 예쁘게 귀엽다 귀엽습니다 봐봐 이거 치킨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뭔가 신기하죠 여러분? 와! 우리집에 왔다니 흥미롭다 흥미롭습니다 와! 무섭다 잘 먹겠습니다 어떻게 치킨을... 젤리 같이 먹으세요 아! 아! 냄새가 젤리가 같이 있으면 이 소스와 스윗처럼 생겨네 에어 치킨인데甘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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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신기한 맛이에요 젤리에 절깃쫄깃 식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부드러운 치킨 식감이랑 바삭바삭하는 튀김의 식감도 있고 뭔가... 바빠요 아 근데 지금... 저거 맵다! 에어? 거짓말 무슨 젤리가 매우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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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기! 달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맛이에요 근데 지금은 매워요 에어? 소스에 집중하면서 먹어볼게요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만 먹으면 이거만 먹어도 아 먹으면... 젤리가 어때? 상상이 아예 안 돼요 젤리는... 개인적으로 없어도 됩니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흫 뿌링치즈볼이요 이야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소개하겠습니다. 제 남편인데요. 오 심쿵. 김균식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쉬리에요. 와 대박 근데 진짜 어떻게 제일 치킨이라는 게 있다네 진짜. 일단 딸기맛부터. 잡숴 보겠습니다. 아 하지 마세요. 아 나는. 네? 아 제가 긴장돼. 만나고 있습니다. 아 진짜 매콤하네. 지금 왔지? 지금이 느껴졌다. 내 입은 원래 먹던 치킨인데 입의 가장 끝에 젤리가 뛰어다니고 있어. 맞아 맞아. 짤리 짤리. 젤리를 왜 넣었지? 보라색을 만들어라 그래. 네가 일단 먹어보고. 응 잠깐만요 아직. 위에 젤리가 다 젤리여가지고 젤리만 밖에 안 넣어 잠깐만요. 예스 예스. 예스. 맛있게 드세요. 일단 1번. 난 딸기가 더 맛있어. 오 오. 2번. 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소스는 엄청 좋아해요. 근데 무슨 맛인지 잘 몰라요. 나도 뭔데. 근데 제가 이 영상 중에서 가장 열심히 했었던 거예요. 오프닝잖아요. 아까 찍었는데. 지금도 김연식씨 얼굴부터 케찹 냄새가 많이. 한국 치킨이 많이 먹었잖아요. 뭐가 제일 맛있었어? 음. 일본에 있을 때 한국 치킨이야말로 양념이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미지도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살면서 프라이드가 가장 맛있어. 정말로 코리코가 먹었던 프라이드는 비비스의 황금올리브. 응. 그거는 진짜 맛있다고 인정한 거야. 진짜. 그것도 궁금하네. 코리프로포즈 할 때 조금 눈치를 챘었는지. 진짜 하나도 몰랐어요. 아니 카메라라도 믿으면 이 코리코가 왔다시 닿게 잘할 것 같아. 진짜 나만 보고 얘기를 하네. 아니 사랑해서. 아니. 사실 노영상에도 말했지만 생일 때라고 조금 추측하고 있었어. 근데 자기가 일본지 읽었을 때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엄청. 하지마. 얘기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이렇게 하고 있었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보통 그런 사람이잖아요. 보통 그런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 사람이? 그럴 때도 있구나 라고. 진짜. 아 신신. 신신했어요. 뭐가 신신했어요? 아 뭔가 자기가 돌려서. 그게 싱싱했어요? 그러면 그거 바로 회로 해서 떠먹었어요? 사먹었어요. 사먹었어요. 사먹었어요? 사먹었어요. 이행시까지 여기서 할까요? 알겠습니다. 이행시. 쿠리코의 이행시. 뭐? 뭐라고 할까요? 젤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젤리? 치킨이 아니라? 젤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시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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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는 김경식은? 오. 리. 리발. 일. 젤. 젤. wear Um. 일 과